XSFM입니다. I, D, W, K 2020 추석 맞이 기사읽기 놀이 라이트 버전 자, 추석 주간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383회입니다. 유승균 PD고요. 윤수민 리스트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지원 원장은 북에 얼마로 이면 합의를 했을까요? 진짜 기억난다. 대단하다. 너달 억공삼 헬마우스 님이고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치매예방센터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치매예방센터가 언론 매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전파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 농민신문을 참고하십시오. 네. 잠시 후에 오늘 준비되어 있는 기사들과 그리고 우리는 헬마우스 코너잖아요. 전반부는 기사고요. 후반부 어떤은 또 유튜브를 감상하실 시간입니다. 곧 시작하죠. 그것을 알기 싫다는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프랑스에서 온 비밀의 레시피 온유 마카롱,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아이스크 폴더베트,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카롱의 시작은 프랑스였죠. 하지만 가장 맛있는 마카롱은 재밌게도 한국에서 만났어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알고 있던 마카롱과는 너무도 다른 특별한 느낌이었죠.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온유 마카롱 아이스퀘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첫 번째 선택 아이스퀘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김성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어제는 안 그랬겠습니까만은 제목으로 말하면 가장 이상한 제목을 읽게 되시겠습니다. 보죠. 노트북을 열며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 중앙일보 전수진 기자 2020년 3월 4일 00시 17분 아, 늦은 시간에 미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요파 씨의 주제곡 있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를 음원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정말 좋은 노래예요. 들어보실 수 있어요. 마우스 님도. 네,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 이것도 지면이네요. 이거 지면으로 나간 거고요. 지면입니다. 노트북을 열면은 사실 중앙일보의 기자 칼럼으로 가장 대표적인 칼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오래된 코너고 그렇군요. 여기에 각 현장 기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걸 칼럼으로 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주목도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특히 이 칼럼 한국인이어서 미안합니다는 정말 올해 상반기를 강타한 코로나 전국에 시끌시끌하던 그 상황에서 모두의 가슴에 불을 싸질렀던 그런 기사죠. 그렇죠. 랩탑을 열면과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노트북을 열면을 보죠. 미국 시민 호세를 만난 건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 출장 후 귀국하는 한국 국적기 기내였다. 옆자리 승객이었던 그는 미국인 특유의 활달함으로 하이 하며 웃더니만 착석 후 바로 에탄올 스프레이를 꺼냈다. 올림픽에 소독 종목이 있다면 금메달감인 전투력으로 주변을 닦은 뒤 영상통화로 가족에게 검사까지 받았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13시간 비행 동안 미동도 하지 않은 호세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국인이어서 미안했던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아니 여기까지만 봐도 이 결론이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한국인이어서 미안했던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그런데 이유가 이 미국인이 소독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래요. 그렇다면 예상할 수 있는 건 전수진 기자가 겁나 더러웠다 지금. 매우 많은 것을 미치고 막 화공약품 혹은 막 박쥐 간 그런 것들을 몸에 칠갑을 한 상태에서 탔다. 그렇다면 사실 자기만 부끄러우면 되는데 자기 국적이 왜 부끄러운지가 여전히 의문이 남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약간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이제 한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아니거든요. 워싱턴 DC에서 출장 후 귀국하는 한국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란 말이죠. 뭐요. 그럼 호세는 어차피 한국으로 올 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웨이시즘인가? 아니 이 친구는 이 호세 씨는 그냥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걸 하나 보내요. 걱정이 돼서. 원래 결벽증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아 그렇죠. 혹은 호세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뭐 이분은 이렇게 오해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수진 기자가 옆자리에 앉는 걸 보자 어? 동양인이네? 자리를 좀 닦아야겠다. 이렇게 혹시 인종차별적인 인식을 갖고 돼야 될 건 아닐까 네. 그런 걱정이 좀 되면서 그리고 마치 중앙일보의 아리스토텔레스 기자처럼 죽어가지고 뭐 입살하고 그래. 아무튼 중앙일보의 아리스토텔레스 기자처럼 전수진 기자도 이 글 쓰는 방식 이 글을 펼쳐내는 방식에 대해서 이 기자들이 참 저도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눈치 못 챌 거라고 믿는 건지 그게 아니면 눈치 못 채길 바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전개 방식은 너무 헐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자마자 이 글 쓴 일을 우습게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인 특유의 활달함으로 그렇죠. 라면서 미국인 전체를 싸잡아서 좋아 보이게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방식의 표현을 쓰죠. 네.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예요. 만약에 NL이면 반대로 생각하겠죠. 미 제국주의자 특유의 가식으로 그 두 가지 표현은 가치가 똑같아요. 가치가 없어요. 사실 되게 우리 모두가 너무 저열해서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무려 미국인에게 신뢰가 된 것 같아 너무 황송한 것 같은 박정희의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호세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주변을 닦았는가에 대한 해석이 저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 굉장히 방역에 철저한 사람이구나. 모범 방역 시민이구나. 그냥 뭐 판데믹 시대에 어울리는 시민이군. 그럼 뭐 칭찬해주면 좋겠네. 할 텐데 미국과 한국이 등장한다는 게 망했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옆에 아무도 안 앉는다고 해도 비행기에서 내가 지금 앉을 자리를 소독하고 앉는 거는 이상한 행동이 아닌데요. 요즘에는. 그러니까요. 살다 살다. 왜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글쓰기에서 한국인 특유의 라고 시작하고 뭘 쓰죠? 그래서 근거 없이 거만하거나 근거 없이 겸손한 표현이 나올 겁니다. 둘 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부동산 기사도 그렇고 서간체 문학 형식의 기사를 쓰셨던 건데 그런 거나 아니면 이제 호세라는 익명의 미국인을 등장시키면서 서두를 여는 이런 방식이 사실 뭐 기자의 글쓰기 방식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잔재주. 호세는 가명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캐런일 거야. 그래서 전수진 기자가 이런 식의 서두를 떼길래 혹시 이분이 일종의 어떤 그 코세가 있나. 네. 호세에 대한. 호세에 대한 어떤 코세가 있으셔가지고. 전문용어죠. 코세. 글을 쓰실 때 이게 동작이 좀 길거나 뭐랄까요. 머리에 쓰는 모자에 냄새를 맡는다든지 어떤 그런 코세가 있으신 분인가 싶어서. 그래서 노트북을 열며에 전수진 기자가 썼던 기존의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 역시. 중앙일보 출신답게. 서간체에 좀 조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알아보셨네요. 제목이 김정은의 36세 생일 독백. 그거는 김정은이 써야죠. 독백인데. 그래서 그 칼럼의 서두는 이렇습니다. 내래 오늘 기분이 영 별로다. 헐. 이런 코세를 즐겨 좀 구사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4월에는 또 노트북을 열며 마찬가지 칼럼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붙이는 형식의 칼럼을 쓰셨습니다. 호세가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자 전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다음 보시죠. 출장 기간 내내 미국의 모든 뉴스에선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가 톱이었다. 간판 아침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의 진행자들은 매일 첫 소식으로 데이구, 대구의 우한 바이러스 소식을 전했다. 이영만리 텔레비전에서 한글이 박힌 앰뷸런스를 자료화면으로 보는 심정이란. 갓난아기가 있는 한 인터뷰인은 만나진 말고 전화로 인터뷰하자고 했다. 아. 가장 중요한 힌트를 놓쳤네요. 이 기사는 2020년 3월 4일에 나왔습니다. 온 서양이 아직 동양차별용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렇습니다. 이 병이 농담인 줄만 알았고. 심지어 제가 듣던 양인들이 만들던 팟캐스트에서는 이거 다 음모고 실제로 없는 병이다라는 말까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은 지구 편평론자들이었는데. 서양이 전혀 믿지 않던 때였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데일리 쇼에서 트레버 노아가 아직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논평을 스튜디오에서 하던 때였어요. 관중들 앞에서. 지금은 집에서 녹화하죠. 그리고 아직 미국에는 이 위협이 닥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3월 4일 기사였는데. 3월 9일에 미 합중국 대통령이 이건 다 거대한 농담이다라고 트위터에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던 그 시기니까요.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미국인은 20명밖에 안 죽었다. 독감보다도 약하다라는 발언을 하던 그 시점입니다. 이번 주에 20만 명 사망자가 나왔는데 20명일 때 이런 말을 했던 대통령이 낸 결과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앞뒤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먼 어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를 인식할 때 그러니까 그 동아시아에서 온 기자는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부분이 한국인이라서 미안했던 건지 혹은 아시아인이라서 미안했던 것인지 혹은 내가 기분이 나빴던 것에 대한 원망을 한국인 일반으로 하고 싶었던 것인지 그 의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호세에게 당한 전소진 기자의 어떤 일종의 모욕. 모욕이네요. 시점으로 보니까. 그리고 인터뷰위도 만나지 않고 전화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먼 워싱턴까지 가서 직접 인터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 상함이 결국 내가 한국인이라서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억호 심정에 소양의 크기가 보이죠. 우리는 지금 먼 미래에서 이 기사를 읽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당시에 이미 유럽형의 바이러스는 이탈리아에서 생겨나서 한참 퍼지고 있었을 뿐 유럽인들은 몰랐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우린 그걸 알아요. 미국에도 이때 신나게 퍼지고 있었던 상황. 미국은 몰랐고. 사망자도 많았던 상황인데 그 원인이 코로나 한 걸 나중에 밝혔죠. 검사를 안 해서 모르고 있던 시점이죠. 전문가들은 슬슬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마저 마스크는 동양인이라 쓰는 거지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에 전수진 기자는 이 상황을 겪은 다음에 생각보다 많은 역차별을 즐기거나 차별을 정신상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먼저 하죠. 굉장히 기묘한 자격지심인 것 같아요. 분노를 아래로 흘려보내려는 노력. 그러니까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데이구가 미국의 간판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에서 일종의 모멸감, 집단적 모멸감을 느끼는 이 자의식이 사실은 강남스타일이 CBS의 쇼 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보면서 전율했던 사람들의 반대상이 아닌가. 그래서 전율을 조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내가 BTS 광패냐. 네. 그럼 어딜 가도 좋아해도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는 걸 계기로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건 나중에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이 다음 문장은 되게 특이하네요. 다음 문장 보시죠. 물론 한국의 적극적 검사와 투명한 공개는 팩트다. 물론 적투명한 공개는 팩트다. 이를 앙담물로 이것만은 너무 싫지만 인정하겠다. 물론 한국의 적극적 검사와 투명한 공개는 팩트다. 이 뭐더 땡땡. 이런 어감이 읽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자랑이랍시고 내세울 만한 일일까. 이거 속내. 일본식으로 하면 혼내죠 이게. 아파트 단지에 불이 났는데 옆집보다 우리 집이 피해를 더 빨리 파악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셈 아닌가.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 자랑하고 있고 전 세계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불이 났으니까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묵묵히 진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 사실 진화하고 있으니까 부러워하는 거죠. 이런 거 너무 답답해요. 어디서부터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 거. 감염병이잖아요. 피해 상황과. 검사와 공개가 진화 과정인 거잖아요. 그거를 왜 우리는 중앙일보 기자한테 설명해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신리는 이겁니다. 눈꼬에 쉰 거죠. 아니면 니네가 너무 투명하게 공개해서 내가 창피하다. 할 말이 없잖아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말하자면 이건 칭찬을 해야 되는 대목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검사를 많이 해서 확진자를 많이 찾아내고 있다. 그래서 게다가 그거를 투명하게 매일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있다는 건 그 당시에도 이미 WHO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중요한 인물들이 코로나 관련된 중요한 인물들이 다 칭찬하던 방식이거든요. 정치적 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 세력이 뭘 잘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뒤껍습니다. 잘하는 게 제일 싫어요. 얘가 너무 틀렸어요. 아파트에 불이 나는데 옆집보다 우리 집이 피해를 더 빨리 파악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거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야 다른 집에 옮겨 붙는지 안 옮겨 붙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서사에 나온다는 거예요. 빨리 파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전수진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파악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방역을 위해서 본부장이 질병관리청장이 맨날 브리핑을 했어요. 전수진 기자 입장에서는 자랑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는 건 띄껍거든요. 어디 지금 불 나는데 물을 끼얹어 자랑하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집에 불이 나서 1구에 신고를 해서 서방관들이 출동을 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불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발생했는지. 그렇죠. 주방까지 붙었는지. 그러니까요. 안방까지 붙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어디서부터 진화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왜 지금 고양이를 구해준 애를 칭찬해. 자랑하냐? 싫은 거예요. 정말. 정치 해석의 정치평론의 코드는 상당 부분 띄껍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정말 일기는 일기장 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자기가 싫어하는 세력이 정치를 못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죠? 그러면 준엄하게 비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뛸 듯이 좋아합니다. 이건 일관된 코드입니다. 다음 보시죠. 선진국 진입 목표는 당분간 입자.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더 낮아질 판이다. 다른 걸 가져옵니다. 재택근무와 휴교로 인한 워킹망의 비명은 무자식 또는 무남편은 상팔자라는 믿음을 조용히 재확인시키는 중이다. 이거는 사실 일반적이고 비극적인 사회의 일반 상황입니다만 본인 믿음과도 관련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브랜드도 타격을 입었다. 이거 이쯤 되면 대한민국 한 달 후하고 거의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반대 아니에요. 모든 게 반대.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초반에 미국 시민 호세와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전수진 기자의 어떤 심리적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결국 자신이 미국에서 당했던 어떤 억울함들이 대한민국의 브랜드 타격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기묘한 논리적 흐름을 갖고 있는 칼럼입니다. 만약에 호세가 정말이지 옆에 다른 인종이 앉았다면 소독을 안 했을 거라면 모욕을 준 게 맞죠. 그랬으면 호세 잘못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미안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심지어 저도 해외여행을 예전에 코로나 시대 이전에 다녀보면 보통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서 만나서 맥주 한 잔을 나누게 되는 미국인들은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한테 보통 사과를 합니다. 역으로. 우리의 대통령 때문에 미안하다. 그렇죠. 미국인 중에 우리하고 코드가 좀 많은 미국인. 그렇죠. 트럼프였을 때도 미안했는데 제가 배낭여행을 많이 다니던 시절에는 조지 W. 부시였기 때문에 아들 부시. 그때도 미국인들은 항상 미안했죠. 그런 게 미국인이라서 미안합니다에 잘 어울리는 물론 지금은 미국인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땐 안 미안해도 됐던 것 같다. 지금이 진짜 미안하다. 그렇죠. 진심이 아니에요. 2004년에 조지 W. 부시가 실제로 재선이 되고 나서 미국에서 단체티 제작해서 입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한 번 탄 적이 있거든요. 위아솔이라고. 그럼요. 그런 경우가 어떤 특정 국적을 갖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표현할 때 어느 정도는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이 경우는 아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결론을 보죠. 코로나 이후가 더 두렵다. 대한민국의 민낯을 직시하고 판을 다시 짜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런데 이건 코로나가 아니어도 항상 맞는 말 아니에요? 보수의 입장에서 맞는 말입니다. 매우 두렵습니다. 지금. 민낯을 직시해야 돼요. 판을 다시 짜지 않으면 대선에서 또 질 거예요. 여하튼. 다시는 한국인이어서 미안하고 싶지 않다. 그건 본인이 안 하면 되지만. 내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이거 울림이 있어요. 이 마지막 문장 울림이 있어요. 내 나라는 망해야 돼. 민주정권이 들어오고 아니면 의료진이 못해서 망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망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나라가 뭐냐. 지금 이제 기사의 일부만 가져온 거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투명한 공개를 해서 우리가 확진자 숫자를 좀 빨리 많이 찾아내고 있다.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대구 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게 미국의 보도 프로그램에 나오는 나라. 신천지 문제도 소개되고 이런 게 트래킹이 된다더라. 한국은. 그런 나라가 이런 나라인 건데 이런 나라를 부정권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이런 나라의 딱 반대가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싱글 차트를 봐도 미국이 1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3월에 열심히 확진자를 찾아내지 않고 진단키트를 돌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지 않던 그런 나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상황인 건데. 그러면 결국은 그냥 미국인이고 싶은 것일 뿐이고.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어떤 나라가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 나라인가는 중요하지 않은 건가. 이런 의혹이 저는 들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여러모로 젊은 분들이 언론을 많이 못 접해보셔서 잘 이해 못했던 우리나라 어른들과 보수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모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죠. 외교와 관련해서 어떤 외국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외교와 관련해서 보수지는 일본과 미국을 좋아하죠. 본국처럼 추앙하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총독부 식구들인 것처럼 행세하죠. 이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식민지에 온. 그런 정서를 많이 보여줍니다. 왜 우리 출신 때문에 있겠지만 우리 동네 어른들이 자식한테 편지를 쓸 때 꼭 주민등록에 있는 원래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고 데이비드 이렇게 부르고요. 이건 영남방언입니다. 우리 데이비도 여전히 나왔네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런 유형의 분들을 칭할 때 보통 혐한 일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말은 좀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을 좀 낮춰잡고. 앞세 광공보다 훨씬 익숙한 단어. 낮춰잡고 특정 자기들이 규정한 어떤 선진국들을 선망하는 이런 방식. 그게 굉장히 일방적이거나 무논리적일 경우에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것도 결국은 컴플렉스의 반영인 것 같거든요. 왜 거기서 미국인 호세에게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인종주의일 수도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그 옆에 앉아있던 한국인이 미안해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지 않고 거꾸로 선진국 시민인 호세가 깔끔하게 주변을 닦는 걸 보니.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말하자면 이 바이러스를 묻혀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자의식. 그래서 미안해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자의식. 결국은 컴플렉스의 반영. 결국은 최초의 이게 이제 우리나라 욕보이는 상황이 아니려면 최초의 제 예측이 옳을 겁니다. 당시 전수진 기자의 행색을 확인해야 된다. 머즈축취에 갔다가 바로 비행기를 탄 날이었다. 보령에 들렀다가 인천으로 갔다. 어디 조개구이집에서 모래도 이렇게 얹고 오고 술이 안 깬 거야. 사실 굉장히 옛날 마인드예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너는 이렇게 너무 부끄럽게 어디 밖에 나가서 집안 시끄러운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자기 자신을 칭할 때가 아니고서는 남부끄럽게라는 말씀은 안 돼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역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은 거. 아니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죠. 그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확진자를 많이 찾아내고 있는 상황은 부끄러워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밖에다가 동네방네 떠들고 공개하고 이러면 옆에 있는 내가 부끄럽지 않느냐. 아니 그리고 되게 못됐네요. 이때 상황을 지금 제가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되게 못됐네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대구의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던 상황. 그래가지고 국가에서도 전력을 다했었고 질본에서도 전력을 다하고 매일 상황을 브리핑해주고 있던 상황에서 이 전수진 기자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냥 다른 나라에 쪽팔리다는 생각? 그리고 뭘 저렇게 유난스럽게 자랑하냐는 생각부터 한 거잖아요. 지금 국가는 난리가 나 있었던 상황에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심보가 되게 못됐던 거잖아요. 아니 이게 그냥 페이스북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페이스북에 자기 소셜미디어에 자기 기분을 글로 표현하는 일반 시민이라면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기자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걸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자기 직업적 소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 한국 상황을 완전히 오해해서 전달하는 이런 기사를 썼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도 오히려 부끄러워했어야 되는 대상은 한국인이 아니라 이 기사 자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컴퓨터가 아니어도 중고 제품은 중수 이상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할 만한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필요하시다면 가격은 컴스테이션이 고민하겠습니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바삭한 행복을 나누세요. 추석에 더 맛있는 수제강정 언제나 오란다. 이번 주에 읽어드리는 마지막 기사 아 저는 부끄럽네요. 우리나라 말고 제가. 이 재미있는 기사를 지금 처음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사로 돌려놓은 것도 그렇지만 이분 이 칼럼 이 형 이 형 제가 아주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다. 이 이름을 어떤 형태로든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든 검색을 하신다면 게시물이 3개를 넘기기 전에 웃음을 드릴 수 있다. 굉장히 아이코닉한 인물입니다. 저도 좀 봤는데 매력덩어리입니다. 보시죠. 최보시 칼럼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재미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굉장히 활달하네요. 오버조이드 제목이 굉장히 활달하지 않아요. 미국인 특유의 활달함인데 뭐 겁나 재밌는 거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무슨 재미를 봤다는 거죠?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 입력 2020년 9월 18일 3시 20분 수정 2020년 9월 18일 7시 20분 댓글 120개 보통 언론사에서는 댓글 잘 안 쓰는데 성지저 이쯤 되면 활발한 기사죠. 그리고 한동안 지적 안 하다 지적하고 싶어지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 헬머스님 같은 방송국 출신 인사가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크레딧을 쓰고 바이라인을 쓸 때 선임기자 대기자 이런 놓친 애들이 꼭 계급을 적습니다. 이거 상당히 헐하고 한국인님이 부끄럽고 되게 구린 짓입니다. 이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아까 노트북을 열며 말씀드릴 때도 그랬습니다만 기자로서의 기회만 집중하는 사람들 복습할까요? 랩탑을 열며 아무튼 석대말로 잔재주에만 자꾸 집중하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제가 좋아하는 칼럼니스트인 권석찬 기자나 이런 분들은 이런 식의 서간체라든지 막 던지는 이런 방식의 잔재주 잘 안 부리고도 충분히 좋은 칼럼을 쓸 수 있는데 기본기로도 개소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반대가 더 맞죠. 우리가 보통 이런 서간체라든가 편지 형식이라든가 쓸데없는 잔재주로 칼럼을 썼을 때 우리가 비웃을 준비를 하는데 그걸 안 쓰고 제대로 된 문체로 칼럼을 썼는데도 웃긴 게 나온다면 찐이다.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이분입니다. 정통파 우한이에요. 케이티 페리 노래 말고 아델로 가사. 아델... 강력으로만 승부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웃긴 거. 그렇죠. 좋습니다. 제가 최포식이라는 기자에 주목하는 게 이분이 일단 굉장히 활달한 미국인처럼 활달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세요. 그렇죠. 최포식 칼럼도 있지만 최포식이 만난 사람. 최포식이 만난 사람이라는 정말 이 시대의 아이콘. 이 시대의 조선일보의 어떤 지향점을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기획 시리즈를 또 하고 계시고 한국 우익의 소리를 찾아서 주로 그걸 중계하는 목적을 가진 그래서 최포식을 주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죠. 염색물이 빠져 흰머리 숱이 늘어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보면 안쓰러움이 없지 않다. 그녀는 날마다 신규 확진자 몇 명 이 중 몇 명은 감염 경로 파악 안 된다고 8개월째 똑같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본인도 모를 것이다. 브리핑을 잘 안 듣는다. 물론 선임기자쯤 되면 열심히 안 보고 싶겠죠.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8개월째 똑같은 적이 없어. 진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천문단이 얼마나 칼럼에서 중요한데. 아니 5월 첫 주에 어린이 브리핑 안 봤어? 그 재밌는 걸? 아니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 그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노동과 확인 작업이 있다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조선일보 선임기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냐고요. 못된 상관이죠. 표현형 다른 거 가져오라고 그렇죠. 문서 집어던지는. 이게 이제 그래프 그리는 공대상한테 야 그럼 그림 잘 그려야겠네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아니 똑같은 논설위원급이라도 권석천 기자 같은 경우는 법원 기사를 했을 때는 실제로 법원에 방청을 가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게 기자의 어떤 기본 자세일 것 같은데 이분은 브리핑과 관련된 그리고 정은경 청장과 관련된 기사를 쓰는데도 그동안 제대로 참고를 자료를 안 읽어보거나 브리핑을 제대로 쭉 일관되게 관람을 해보지 않은 그거를 그냥 천문단에 딱 보여줘요. 게다가 심지어 좀 있으면 좀 있으면 자기가 고백도 합니다. 잠시 확인하실 텐데 아니 신규 확진자 몇 명 이중 몇 명 감염 경로 파악 안 된다는 게 8개월째 똑같이 들린다는 거 그럼 뭘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폰을 누르자 부장검사가 올라탔다. 아 뭔가 새로운 브리핑이구만 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8개월 동안 1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에 신청자발 왜 브리핑에서 광공을 찾아 확대. 이를테면. 그렇죠. 아니면 이태원발 확대. 이런 어떤 위기의 상황들마다 달라지던 그 브리핑의 내용들. 게다가 저는 매일 브리핑하고 참고자료를 챙겨봅니다만 거기 보면 항상 일반적인 확진자 숫자나 이런 거를 브리핑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추가로 브리핑을 같이 하거든요. 그렇죠. 브리핑 듣는 사람들이 왜 청을 존경할 수밖에 없냐면 그 똑같을 수 있어요. 그 똑같을 수 있는 걸 매번 어떻게든 다르게 만들어보거든요. 그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귀에 들리려고 뒤에 들리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한 게 티가 나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이제 내용을 그냥 매번 조금씩 문단 내용이나 문장 내용을 좀 바꾸는 정도로 변칙을 주는 그런 브리핑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실제로 브리핑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추가로 이야기를 하나 그랬더니 이번 주말이죠. 26일 토요일 27일 일요일 이때 브리핑에서의 주요 강조점은 추석 연휴와 관련된 겁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고향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쉬시라 이런 이제 공고가 같이 따라 붙고요. 똑같지 않아요? 네. 24일 목요일에는 무슨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났던 방문 판매 업종과 관련해서 이 업종이 코로나19 전파에 굉장히 취약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업종들도 조심해야 된다. 이 내용이 브리핑에 들어가 있습니다. 25일 금요일에는 역학조사 거부가 요즘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가 전파되는 전례가 많다. 사례가 많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독감 백신 그 당시 운영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던 거 브리핑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 달라요. 매일 아 우리 보시기 형은 30초 보고 끄는군요. 그렇죠. 그것도 매일 다른 거고 신규 확진자 몇 명이고 이 중에 몇 명은 강행단호가 파악이 안 된다. 이 몇 명에 들어가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는 전국민이라고 하면 조금 오버 읽는데 자영업자들은 이거 매일 아침 회개해가지고 가슴 줄이거든요. 세 자릿수인지 두 자릿수인지 그리고 30초 보고 끄면 야구 중계도 다 똑같고 NFL 중계도 다 똑같고 아메리칸 아이돌도 다 똑같아. 김강현은 언제까지 공만 던질 것인가 이 말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수박을 던져야 되는 말이야. 이제 좀 다른 걸 던져보거나 누군가의 등에 올라타거나 발로 찰 때가 등에 올라타는 게 아니지. 움켜지거나 공만 움켜지면 되지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브리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례 브리핑에 가장 관심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브리핑을 정은경 청장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안 본 거야. 정말 안 본 거야.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권준호 방대본 부본부장과 정은경 청장은 정말 다르게 생겼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이야. 김가민 대변인도 정말 다르게 생겼어요. 아니 저희처럼 이 정례 브리핑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사람들은 심지어 저는 뭐냐면 취향이 생겨요. 맞아요. 취향이 생깁니다. 플레이어 카드를 쓸 수 있게 돼요. 아 저분의 브리핑이 가장 내 취향에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리핑 스타일은 김강립 차관입니다. 선발 로테이션이 돌잖아요. 그럼 선발 로테이션 매일매일 돌거든요. 정은경 본부장이 하면 그다음 날은 권준호 부본부장이 하고 그다음 날은 김강립 차관이 하고 이러는데 김강립 수석대변인 김강립 수석대변인은 침착하게 막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 스타일이 제일 잘 맞아요. 덮아시죠. 굉장히 덮아시거든요. 정색하시면서 그냥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 그 스타일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정례 브리핑을 안 보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종종 브리핑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죠. 본인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모르고 있다는 정도를 저희가 지금 밝혀냈고요. 다음 보시죠. 문제는 그런 코로나 발생 현황 브리핑이 그녀의 모든 직무처럼 됐다는 점이다.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방역책임자라면 그 시간에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열라합니다. 열라하고 그리고 은근히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뭐? 그러면 은근히 말문이 막혀요. 그거 안승준한테 배운 거예요. 이상한 질문을 하는 놈한테는 질문을 다시 하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최보식 선임 기자의 후배 기자들한테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최보식 선임 기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같냐고 평소에 어? 엄한 칼럼 쓰는 거 말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같냐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해야 할 일 있지 않을까. 정말로 해야 할 일 있지 않을까. 어쨌든 나는 처음으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1일 발생 현황을 읽어봤다. 너무합니다. 9월 18일에 처음 읽어봤어요. 제가 제가 자백한다고 한 게 이거예요. 아니 세상에 조선일보의 선임 기자가 관련 칼럼을 이게 처음 쓴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19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분이 처음 했겠습니까? 아 근데 그동안 질병관리청의 1일 발생 현황을 안 봤다. 안 읽어봤다는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야 이건 선임 기자라는 거는 조선일보 측에서 지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냥 기자라는 걸 지워야 되지 않을까요? 최보호식 시민 최보호식 작게 2 예상밖에도 첫째 항목으로 서울 도심 집회 관련이 나왔다. 방송 등이 여기에 근거해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를 한 달 넘게 보도하고 있었던 셈이다. 예상밖에도 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을 하기엔 아는 게 없고요. 아니 안 읽어보니까 모르지. 처음 읽었는데 뭘 예상했던 거야. 그리고 거기에 무슨 게임 공략이라도 들어있었을 줄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최보식 선임 기자가 되게 솔직했다고 보는 게 처음으로 뭘 읽죠? 그러면 자기 편향대로 봐요. 그렇죠. 자기 편향에 따라서 무엇이 무엇입니까? 서울 도심 집회 관련 발생 현황 자료가 나오자마자 생각했던 건 아 이것이 여론을 비틀고 있구나. 본능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례 브리핑과 일일 발생 현황을 매일 보는 제 입장에서 보자면 말이죠. 첫 항목으로 나오는 집단 감염 사례 같은 경우는 주로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그날 발생한 확진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덩치를 차지하는 집단 감염 항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편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매일 보는 사람이라면 어떤 법칙이 있는지를 현황표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평소에 챙겨봤더라면 쓰지 않아도 될 칼럼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는 해오시고 얘기 안 해주신 게 있는데 헬마우스님이 정은경 본부장이 하루 동안 뭘 하는가? 궁금하면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정은경 청장이 24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줄줄이 나옵니다.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표로 보고 있는데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할 일 겁나 많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저녁은 밥차에서 드신다네요. 점심 저녁 다 밥차에서 드십니다.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 오해를 확인하는 것만이 목적인 칼럼을 쓰고 있다. 실제로 이런 기자들이 많고요. 다 한번 보시죠. 그날 광화문 집회에는 5만여 명이 참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격앙한 뒤로 휴대폰 위치추적에 들어갔다. 상당수 참석자들이 진단검사 종용문자를 받았다. 개인정보나 사생활보호를 따질 분위기가 아니었다.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서 지내는 한 80대 노인은 집회 단체 계좌에 후원금 몇만 원을 넣었을 뿐인데 어떻게 알고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한다. 이 분이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칼럼이 어떤 코믹성이나 편향성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게으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틀려요. 무슨 주장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격앙된 발언을 한 뒤로 휴대폰 위치추적이 들어갔다. 땡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기자면 뭔가 이상할 때는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휴대폰 위치추적이 감염병예방법에 들어가서 법례화된 게 2015년입니다.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겪고 그 당시에 위치추적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경험한 뒤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그리고 그게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집행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태원 클럽발로 해서 그럼요. 집단과의 확산될 때도 엄청 요긴하게 썼던 겁니다. 이 명식이.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그동안 여러 차례 검증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이 어떤 법 위에 있는 특단의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개인들을 추적하려는 어떤 방침을 세웠다. 이런 식의 호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그간의 히스토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곳에 오래 갇혀있던 사람이 하는 말 같다는 거 아니에요. TV도 안 나오고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려서 독자들을 낚시를 하고 싶은 그 마음만 지금 남아있는 그래서 국가가 인프라로 라디오라는 걸 살려놓고 있는 건데 라디오는 터질 건데 이게 산악지역에 살지 않으시면 산악지역에서 터집니다. 웬만하면 2014년쯤에 잤다가 일어나가지고 3일쯤 살아보니까 텔레비에서 맨날 브리핑하고 위치추적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놀란 거야. 캡틴 아메리칸가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누굴 잡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노인들 태극기 노인들이고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이게 어떤 압박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들이 기분이 나쁘다 이 얘기거든요. 왜 나한테 검사 받으러 오라고 하냐. 아프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 요즘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나를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 이거. 이런 식의 태도라는 거는 기자의 태도라기보다는 친척 모임에 나오셔가지고 성을 내시는 고모 할머니 같은 뭔가 지금 마음이 상하셨는데 왜 마음이 상하셨는지 잘 모르겠는 딴 걸 시비 걸죠. 그렇죠. 프림이 왜 두 개냐. 저희가 들려드릴 마지막 문단은 이렇습니다. 진단검사는 그 전까지 진단검사는 증상을 신고해온 사람이나 밀접 접촉자들에게 이루어졌다. 물론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개인에게 전혀 해를 끼치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불응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에 압박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죠. 지난 몇 달 동안 잠을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신천지나 관련된 분들, 이태원 클럽 관련된 분들도 똑같이 느꼈는데 모르셨을 겁니다. 내 주위에 문자 받은 사람들치고 검사를 안 받은 이는 없었다. 이 엄청난 숫자의 검사에서 집회 관련 확진 216명이 나왔다. 일단 짧은 기간에 본인이 주변에 지인이 꽤 많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치고. 그러네요. 혹시 자신이 아닐까요? 지인이 이 문자를 많이 받았네요. 그건 대리운전업체 사장님이죠. 전화받을 전화기가 그렇게 많으면. 그리고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건 개인에게 해가 끼치는 일은 아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선제적으로 정부와 방역당국이 나서서 집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는 걸 칭찬하면 되는데 그 뒤에는 그거에 대해서 욕을 하기 위해서 물론 나쁜 건 아닌데 이거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 이런 논리적 흐름, 의식의 흐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엄청난 숫자의 검사에서 집회 관련 확진 216명이 나왔다. 이 말은 꼴랑 216명이 나왔다는 뉘앙스로 읽히네요. 약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자랑이 숨겨져 있죠. 나 지인 겁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 일관성이 있네요. 또 하나. 일단 잠에서 깬 지 얼마 안 된 거하고. 감염병이 뭔지 모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말하자면 이런 어떤 광범위한 집단검사를 왜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많이 쏟아져 나와서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태원에 들렀던 사람들한테 다 문자를 뿌려서 가능하면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선제적 조치를 그때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최대한의 가능성을 가지고 확진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조치를 했던 건데. 그렇죠. 똑같은 상황을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가 쏟아질 때도 적용을 한 건데 역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감염병이 뭔지를 전혀 문단을 위해서부터 보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바깥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최보식 선임기자와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국가의 극우와 보수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방역조치에 대해서 이것이 인권을 탄압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녹음하고 있는데 그저께도 런던에서 관련된 집회가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베를린에서도 그렇고 이 마스크 안 쓰고 밀집해서 나와서 집회를 하는 우리는 이제 그걸 알죠. 그런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 자영업자 몇십 명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망해나간다는 걸 그 시민들이 나와서 1984 이런 피켓 들고 있어요. 이건 빅브라더의 음모다. 최보식 선임기자의 사고 구조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재미를 보지 못했다. 제목을 까먹었는데 무슨 재미를 봤죠? 아 이제 이해됐어요. 박정희가 이루고 싶던 꿈 같은 세상을 지금 문재인이 맛보고 있다. 박근혜가 이뤘어야 했는데 그걸 왜 문재인이 맛보냐. 그러니까 이 라푼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깼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빅브라더가 되어있고 사람들이 다 추적해. 그래서 오 님 개꿀. 부럽삼? 최고지 그게. 너무 부러웠구나 이런 재미가. 일관성을 찾아냈습니다. 정치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떤 평범한 시민들하고 굉장히 인식체계가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네요. 우리는 이 방역 추적을 해서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고 누군가는 죽어나가는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거를 정치적 필터를 통해서 봐가지고 정권 개꿀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신기한 인식이네요. 그냥 봤을 때는 해석 안 됐는데 자세히 보기를 잘했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천박한 인식. 모든 걸 정치적 필터로 걸러보려고 하는 이 인식이 현 시점에서 한국의 우익들이 전반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래로부터는 일배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 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일보 같은 어떤 극우신문을 지나서 최근에는 제일 야당까지도 정부가 방역 상황을 이용해서 철권을 휘두르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인식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네. 한 번에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쏙 들어요.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하게 후략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다음의 내용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다음은 진짜 되게 필사적으로 물을 타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 그렇다면 광화문에서 감염된 사람을 감염시킨 이들은 어디서 감염됐다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계속 물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립 브리핑 현황을 꼼꼼히 안 보셔서 그래요.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나 구청이 네이버 블로그도 만들거든요. 그럼요. 들어가면 다 동선 써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비상조치 문자 오는 거 꺼놓지 마시고 켜놓으세요. 기자님. 거기 다 적혀 있어요. 도디 이끌어지고 말합니다. 지하철 감염은 왜 없는가 알아봐야 한다. 여기까지가 올 추석에 그것도 브리핑에서 다 설명하는데 기사일기였습니다. 김성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아휴 니는 허구헌 날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맨바닥에 뒹굴뒹굴 대체 어쩌려고 그려. 이거 깔아. 백일랑. 엄마의 사랑처럼 친한. 10중 고밀도 압축 내장품.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온유 마카롱. 헬로우 동자들. 가짜뉴스를 헬로보내.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씨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수는 너무 많고. 그 새끼는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감옷.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본연의 헬마우스 프리셋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특히나 멀리 떨어졌던 가족 친지 안 만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얘야. 이번에 노트북을 바꿨는데. 신경 쓰이네. 랩탑을 바꿔야 해. 랩탑을 열며 꼭 뭔가를 기록해야 되는 거니? i9이다. 그래피카도 따로 있다. 우리 줌 한번 뜨자. 아버지가요? 줌으로 막 대가족이 다 모였어요. 15명이 모여있어 줌으로. i9로. 네. 그래서 막 대화를 내요. 누군가가 정치 얘기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보죠.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 네. 철 없는 큰애 삼촌. 아니면 눈치 없는 당수가제. 네. 그렇죠. 혹은 단체 카톡 중독 증상에 시달리시는 고모할머니. 그 단체 톡방에 보면 또. 꼭 먼저 퍼오는 양반이 있어요. 그렇죠. 재수 없다면. 성재준TV 구독하시는 아버지.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만나시게 될 수도 있는. 혹은. 혹은 만나지 않으신다면. 줌 화상 미팅을 하실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큰집이 부천이라서 부천에 갔더니. 큰애 삼촌이 자꾸 분천이라고 하는 거야. 이 큰애 삼촌이 왜 일어나 했더니. 성재준TV 뿐이야. 아니죠. 성재준TV가 아니고. 유재일. 유재일이야. 유재일도 같이 보시는 거지. 더 심각하네. 아니면 친척들이 모여서 한 10명이 모였어요. 우리 이번에는 못 만나니까 다 같이 어몽어스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였는데. 자꾸 비상신고를 눌러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포는 안 잡고. 어몽어스도 못하게. 게임의 방해를 받는. 그래서 투표에서 먼저 죽여버릴 수는 있지만 어몽어스는. 그렇죠. 줌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줌은 그럴 수가 없죠. 심지어 할아버지다 그러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백신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추석 밥상머리. 원래 정치권에서는 보통 추석 밥상머리 여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저희는 추석 밥상머리 가짜뉴스 대처법. 좋습니다. 으로 특집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거를 명절때 되면 준비를 하게 되냐면. 방송작가의 어떤 본능이기도 하지만. 명절때가 되면 특별하게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본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난해부터 저희가 유튜브를 하하고 나니까. 명절때만 되면 제보 창에. 제보 메일에 엄청 많이 와요. 이거를 카톡으로 전달받았다. 죽겠다. 누구 어른이 이걸 자꾸 카톡으로 보낸다. 만났는데 이번에 명절때 뵀는데. 이런 얘기를 엄청 하셨다. 얘 좀 조져주세요. 이런 요청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부응하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명절 인사를 함께하는 의미로. 제가 선물을 챙겨드릴 수는 없지만. 백신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이슈를 뭘 잡을까 하다가. 다른 것보다도 아마도. 어르신들이 추석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자신있는 주제를 보통 꺼내세요. 내가 좀 알 것 같은. 야 내가 준비 좀 했다 이거. 이 맵에서 붙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송작가 초고로는. 원래 최신 이슈가 가장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서해상에서 있었던 어떤 비극적 사건이나. 이런 거를 떠올릴 텐데. 아니에요. 방금 나온 건 공부가 안 돼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직 지금 준비가 덜 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있는 이슈를 꺼낸다. 그렇다면 결국 코로나19다. 그래서 올 추석에 가장 큰 카테고리가. 아마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들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이야기들을 뽑아왔는데. 이분들의 지금 현재 심리상태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4월 총선 때 말이죠. 정말 와신 상담을 해서. 이번 총선에 불벼락을 내려주겠다라는 생각으로 투표장에 가셨다가. 그날 개표방송을 보고 멘붕들을 하셨어요. 불벼락을 맞았죠. 불벼락을 맞아버렸죠. 불벼락을 내리려고 했는데. 우리 훈이 때문에. 네. 그렇죠. 훈이가 뭔가 대역전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팬클럽만 생기고. 아무 도움도 안 됐어요. 아무 도움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월 총선이 코로나 총선이 되는 바람에. 거꾸로. 그래서 방역이 잘 된 게 부각되는 바람에. 우리가 박살이 났다. 이거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좀 쌓이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훈이와 이동재 기자가 알아야 될 것이. 그 두 사람이 민주당을 살렸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하튼. 그런 거. 그런데 추석 때 뭐라도 좀 불을 붙여보려면. 추석을 앞두고 확진자가 좀 확 늘어나면 좋겠는데. 8.15 때 그렇게 트롤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월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두 자릿수에서 한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50명 확진자 수가 기록이 됐어요. 지역 확진자가 벌써 4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조금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쪽 진영 쪽에서. 8.15 이후에 엄청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추석 때 잘 맞물리면 한번 세게 붙어올만 하겠다. 객장에 앉은 동네 사람들처럼 계속 숫자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한가 하한가 이거 보시는 분들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들 입장에서 안타깝게도. 네. 잘 되고 있어요. 방역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공격을 해야 되지. 잘하고 있다고 트집을 잡을 수는 없잖아.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제일 큰 고민일 텐데. 최우식 기자처럼 할 수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된다. 잘하고 그래. 똑같은 거예요. 맨날. 그래서 잘한다고 욕을 하기는 조금 명구스러우니까. 최근에 유튜브에서는 변칙성으로 파상공세를 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삼단논법. 이분들의 삼단논법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뭔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추석 때 친척들에게 만약에 얘기를 듣는다면 가장 많이 듣게 될 삼단논법입니다. 그러니까 친척 어르신. 그러니까 큰삼촌이 준비해온 쓰리에 처리 빌드. 그렇죠. 고무 할머니가 지금 어머머스 투표를 시도하시는 겁니다. 시체도 안 봤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말이야. 코로나19 그거 별거 아니래더라. 그렇죠. 이게 사실 별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잘 막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잘 막든 못 막든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바로 마이크 타이슨 선생의 얼굴이 떠올라야 됩니다. 야 너 그럴 듯한 계획이구나. 아직 면상도 안 맞아보고서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주장은 피처링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주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 그럼 그 얘기를 넘어가면 그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한국처럼 빡빡하게 방역하는 거 이거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야 이거. 딴 나라들은 한국처럼 심하게 안 하는데도 훨씬 더 잘하고 있다. 계속 죽는 게 트렌드야 요새는. 사람들이 그 얘기 아니야. 이게 트럼프 느낌이기도 하지만. 루카쉔카 맛이죠. 그렇죠. 이게 이겨내려면 아이스하키를 해야지. 이거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피처링은 스웨덴. 스웨덴 정부 하고 있는. 스웨덴 정부가 너무 많이 억울할 상황입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실책은 낮지만 이런 극우적인 믿음 때문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의 극우 유튜버들이 이런 식으로 스윕하다가 쓸 줄은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몰라도 되고요. 그렇죠. 아직도 모를 거예요. 보리스 존슨 총리도 여기에 매력을 느꼈다가 지가 걸려보고 쏙 들어왔잖아요. 아프다 얘들아. 이런 거 붙여있던 게. 몇 군데에서 전화하고 화상 인터뷰를 영국 교민들 하시는 걸 들었어요. 두세 개를. 그런데 독특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보리스 존슨 총리를 한국말로 하시죠. 영국 교민인데. 보리스 존슨 총리를 존슨 총리라고 안 해요. 보리스가. 겁나 하대 하는 거예요. 보리스가. 이러는 거예요. 미스터 존슨도 아니고. 보리저 합수도 아니고. 보리수. 보리수. 그러니까요. 보리수 존슨. 되게 유약수처럼 보이기 시작했지 뭐야. 배워가지고 막 써먹는다. 자. 이 두 개의 논지를 전개하신 큰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직히 한국 정부가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이제 저기 저. 마지막이죠 이게. 이게 마지막이죠. 그냥 이거 세뻑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진짜 정말 앞에서 듣고 있는 듯 생생합니다. 마치 귀로 들으시는 것 같죠 지금. 피 날 것 같은. 피처링 원균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완벽한 삼단논법. 우리가 봤을 때는 헛소리 쓰리 콤보. 그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깨주자. 혹시나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에이 설마 저렇게까지 저렇게까지 한심한 얘기를 우리 친척분이 하실까. 오산입니다. 그러고서 끄고 딴 거 들으시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눈물을 흘리시죠. 주와임말에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시는 길에 틀어보니까 저희가 정답을 막 줄줄 말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원실 다 들을걸.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름이 더 들거에요. 네. 꿈을 내셔야 됩니다. 아까 그 말이잖아. 밀린 요파씨 들으시기 전에.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지입니다. 코로나19 별거 아니다. 그래서 이분들 뭐랑 비교를 하시냐면. 이 코로나19 이거는 얼마나 별거 아니냐면. 독감이랑 비슷한 수준의 가벼운 병이다. 물론 저의 일단 첫 번째 논란 포인트는 뭐냐면. 독감을 가벼운 병 취급한다는 건데. 이분들이 자꾸 독감이랑 비교하면서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충격이에요. 이게 저는 2, 3월만 해도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정치 해석의 영역에서는. 왜냐하면 2, 3월에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질 것이 99% 분명했기 때문에. 보수 세력에서는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고 끈일났다. 맞아요. 과로 우린 이겼다. 그렇죠. 계속 얘기해왔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정치적으로 의심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논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말로 아는 게 적었으니까. 지금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를 전 세계인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럼 칭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의 변칙 전술을 쓰는 거죠. 코로나19를 깎아내리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저는 이런 걸 보고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가 잘하긴 잘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왜 이런 재난 상황에서 대처 실패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했어도 뭐 하나 꼬집고 대처 실패, 늑장 대처, 방역 실패 붙일 수 있었는데 도저히 못 붙이겠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까면 큰일 납니다. 성공을 까거나 정은경을 까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코로나를 까자. 그렇죠. 코로나의 지위를 떨어뜨리자. 코로나 계급 강등. 이게 나중에 산불을 잘 막으면 불을 깔 상황이에요. 심지어 고상 산불 때 비슷한 양상이 있었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코로나19도 별거 아니기 때문에 독감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년 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오버를 하고 있다. 과도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공포를 조장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다. 여러모로 트럼프 논리입니다. 트럼프 논리는 굉장히 비슷하죠. 이런 식의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 얘기들이 주로 고령층들을 주독자층, 주구독층으로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많이 퍼지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네. 이분들이 사실은 독감에 대해서도 항상 하시던 말씀이 그거 비슷해요. 아니 너는 얼마나 유별난 한다고 맨날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냐. 감기에 예방주사까지 맞아. 그거 조금 알다가 지나가면 되는 거야. 다 그래. 병원 가서 약 달라고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항상 독감 유행 때도 그러셨기 때문에 코로나에도 비슷한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류는 경험을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죽음이거든요. 안 죽으면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병을 안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렇게 설명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노령층들이 6.25 전쟁을 무섭지 않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실제로 안 겪어봤으니까. 지금 그거랑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8.15 집회 국민 비대위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인식 사무총장이라는 분인데 마치 우리 작은 할아버지의 음성인 것 같은. 그렇죠. 직접 내가 지금 밥상 건너편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 우리 고향에 따라 똑같이 들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 억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독감으로 2천 명씩 한 해에 사망을 합니다. 독감 핑계대고 선거 안 하고 독감 핑계대고 다른 법을 일괄 금지시키고 행위를 금지하면 그건 독재 국가죠. 자 일단 사망자를 최소화 시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비난이고요. 그렇죠. 귀에 쟁쟁한 당수가제의 목소리 같은. 그러네요. 약간 반병쯤 됐을 때 플로우예요. 그렇죠. 여기서 반병만 더 가시면 일단 혀가 꼬이시니까 아직은 좀 침착하게 2천 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 논리는 이겁니다. 독감보다 지금 코로나가 죽은 사람이 훨씬 적은데 뭐가 무섭다고 10월 3일에 하겠다는 우리 집회도 못하게 하느냐. 이거는 독재 국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독감 수준이니까 10월 3일에 모여서 코로나 파티 할 거다. 이런 식의 지장을 하시네요. 아 집회를 하고 싶다가 결론이군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처링이 나오는 거겠죠. 이명박 박근혜 때 집회 못한다고 하니까 좌파들이 뭐라 그랬어. 그런 얘기도 하겠죠. 그때 코로나가 없었잖아요. 사실 지금 같은 때 산성 싸우면 명분이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산성이라는 것 자체에 박혀있는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이래서 이번에 확실히 이 파릴로 집회 보고서 제가 그 점을 되게 뼈에 사무치게 배운 것 같아요. 정치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을 때 보따리 찾아줘야 되는 일이 맞다. 매우 맞다. 마치 시험 응시를 안 해놓고 우리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의대생들처럼. 정확히는. 봐주면 될 거 아니야. 고맙지 이놈들 아니야. 봐준다고 내가 시험 본다고 제발. 그런 상황인데. 어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3월 트윗을 말씀드렸어요. 3월 고1에 했던 트윗이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해에 미국의 독감 사망자가 3만 7천명인데 지금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22명이다.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러면서 락다운 봉쇄를 해야 되고 마스크도 빨리 보급을 해야 되고 코로나19 검사 숫자도 늘려야 된다라고 당시에 주장하던 닥터파우치 같은 어떤 전문가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트윗을 미국 대통령이 그 당시 올렸었죠. 3월 9일에 코로나 사망자 22명이라고 올린 이 트윗은 지금 보니까 이거는 슬프네요. 결과는 잘 아시듯 지금 미국의 확진자는 710만 명 사망자는 20만 4천 8백 명입니다.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굉장히 기묘한 광경이죠. 미국 대통령이 지금 같은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예측할 생각도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최인식 사무총장처럼 코로나를 우습게 보고 가볍게 대응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느냐. 미국이 그야말로 앞서서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가 뭔가를 추적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신의 한 수를 만나게 됩니다. 리하. 정말이지. 어몽어스 하면 무조건 마지막에 걸리네. 신의 한 수입니다. 일단 뭐라고 하는지부터 들어보시죠. 네. 이것이 실제로 과장된 거 아니냐. 의도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해외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미 올해 4월 달에 미국 명문대인 스탠퍼드대 연구진들이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 한국경제기사 그대로예요. 코로나 피해 지나치게 과장됐다. 독감과 큰 차이가 없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한번 잠깐 보면 사망률 0.125% 독감보다 조금 높은 수준. 즉 독감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하는 것도 지나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말의 내용은 좀 전에 들었던 최인식 사무총장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단어 몇 개가 추가가 돼 있죠. 명문대 스탠퍼드 연구진. 한국경제기사. 명문대를 붙여줍니다. 그렇죠. MMD. 한국경제기사. 사망률 0.125%. 이런 어떤 단어를 따온 거 빼고는 내용이 결국은 독감처럼 별거 아니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일단 상황하고 실제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통계 자체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국내 코로나19 치명률. 아니 이건 헬마우스 가지고 필요 없어요. 틀렸잖아요. 그냥 틀렸잖아요. 너무 오버스펙을 가지고 이걸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0.1% 이런 거 택도 없는 얘기고. 지금 전세계 평균이 3%가 넘으니까요. 치명률 자체가. 제가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날짜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미국은 2.91% 인도는 1.58% 프랑스는 6.26% 멕시코는 10.52%입니다. 그런데 반면 질병관리청에서 밝힌 한국평균 독감 치명률은 0.05%에서 0.1% 사이입니다. 적게 보면 한 10배 이상 차이나는 많게 보면 30배까지도 차이나는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니까요. 코로나19와의 비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를 독감이랑 비슷한 수준이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러면 도대체 저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왜 나온 건가. 스탠포드 연구진이라는 것도 설마 시내완스에서 창작한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4월 14일자 기사가 나오는데 한국경제기사고요.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코로나 피해가 지나치게 과장이 됐다. 독감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좀 전에 시내완스에서 얘기했던 지표들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IFR이라는 감염자 사망률 조사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치명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파악한 확진자 전체 숫자 대비해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치명률이고. 사망률. 실제로는 찾아내지 못한 확진자들이 있을 거예요. 가볍게 앓고 지나가서 자기가 걸렸었는지도 모르거나 혹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놓치거나 이런 허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코로나19의 실제 사망률을 따지려면 그런 사람들까지 추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탠포드대에서 4월에 했었던 조사는 뭘 기반으로 추정을 한 거냐면 일본의 그 유명한 프린세스 다이아몬드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크루즈선에서 있었던 샘플 조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프린세스 크루즈에서는 실제 사망률은 1.0% 정도였는데 스탠포드대에서는 이거는 배에 타고 있던 크루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고위연령층이기 때문에 실제 사망률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 것일 것이다. 이런 추측하에 추정을 하고. 그걸 미국의 전체 연령대와 보정을 맞춰본 겁니다. 그렇죠. 실제 연령 분포가 좀 더 다양한 거에 보정을 했을 때는 그보다 낮게 나온다. 왜 크루즈냐. 다른 변인들이 통제되어 있는 막힌 공간이었으니까. 설정값을 바꿔본 거군요. 그렇죠. 그걸 표본으로 믿어보는 실험을 한 번 해본 거죠. 앞으로도 많은 실험을 할 테니까 그중에 하나로. 말하자면 이런 실제 치명률을 따져보는 거의 첫 시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되게 의미 없는 지표잖아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코로나19라는 게 올해 3월, 4월만 해도 제대로 파악된 게 많지 않던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었던 거고.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최근에 찾아본 거는 네이처지에 기재가 된 최신 연구인데 네이처지에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하면 이번 통계는 코로나 환자의 치사율, 그러니까 IFR, 실제 치사율을 처음으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추산한 결과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스탠퍼드 대의 조사는 너무 초기 조사라서 이런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자료로 봤을 때 실제 사망률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느냐 하면 영국 감염자의 경우는 0.9%, 스페인 감염자의 경우는 0.8%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스탠퍼드 대의 4월 연구에 비하면 한 10배 이상 높아진 수치고 이거를 독감 사망률하고 비교하면 독감 사망률을 높게 잡아도 0.1% 정도거든요. 10배입니다. 낮게 잡으면 0.05%인데 그러면 20배죠. 20배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전히 당연히 독감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훨씬 무서운 질병 인자다. 이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말을 뒤집고 싶을 거예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내가 독감에 걸렸어요. 죽을 확률이 1,000분의 1에서 1,800분의 1이라고 치죠. 나는 아마 살 거예요. 별거 아니다. 네. 코로나19다.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데 1%랍니다. 네. 난 아마 살 거예요. 구요증이 많겠죠. 하지만 난 아마 살 거예요. 근데 이건 내 입장이죠. 국가는 확률에 맞게 사망자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나 사는 거지. 국가도 놀아야겠냐는 거예요. 네 탓을 하면서. 게다가 치명률이라는 건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지만 고연령대로 가면 굉장히 치명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80대 이상이 감염될 경우에는 5명 중에 1명이 죽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그 연령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신혜연수를 보시는 분들이나 컨텐츠를 제공하시는 분들은 걸리면 사망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유튜브 채널들은 지금 자기네 구독자를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측면까지도 같이 봐야 하는 주장을 추석 밥상머리에서 당소과제가 하실 수 있다. 이건 ISIS가 지하들을 외칠 때 애기들한테 하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너네들 나가서 죽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의미를 품고 있잖아요. 난 안 죽으니까. 라는 셈인 거거든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밥상머리에서 회전을 벌이시기를.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확인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과자 있잖아요. 딱 그 식감. 그 맛. 먹기 전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처음 씻는데. 아 뭐지? 했어요. 왜 안 딱딱한 거지? 어 근데 왜 달지 않고 담백한 거지? 손을 한 번 대면 나도 모르게 계속 먹는 거 있죠. 이 맛있는 거 이거 뭐예요?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 강정. 언제나 우란다.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엑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의 많은 어르신들이 카톡방에서 보셨을 혹은 유튜브에서 보셨을 것은 스웨덴은 방향을 안 하니까 시원하게 잘 막았다더라. 이것에 대한 대비법을 내일 확인하시죠. 오늘 어른들 만났다. 별 수 없고요. 아 그렇죠. 아 근데 그리고 내일 전화해서 뭐라고 하세요? 그 싸우지 마세요. 어몽어스를 어몽어스를 하면 좋잖아요. 어몽어스를 할 줄 알 거예요. 하는 방법 유튜브에서 확인해보라고. 우리보다 훨씬 빨리 배우실 거야. 셔럽 앤 플레이 어몽어스 요승균 피디랑 윤세민 에디터였고요. 헬멧 쓴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